찐만두는 겉에는 밑에 부분은 프라이팬에 기름이 살짝 튀겨지듯이 구워졌고 위에는 찐만두처럼 되어있어요. 두 가지의 식감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를 해서 먹었다. 우와, 두 개. 살짝 튀겨지듯이 구워졌고 위에는 찐만두처럼 되어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더 두 개를 해서 먹었다. 우와, 두 개. 어때요, 두 개? 맛있나 보네. 우와, 두 개. 어때요, 두 개, 괜찮아? 우와, 이게 작다. 너무 많고 이게 사이즈가 조그맣잖아. 한 입 거리에 딱 좋아요. 우와, 이게. 어때요,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와, 이게. 이게 사이즈가 조그맣잖아. 한 입 거리에 딱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먹을까? 지금 25개에서 25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 뭐요? 혹시나. 듣지도 않고. 내가 군만두를 먹었으니까 좀 표현을 해 본다면. 우리가 늘 먹는 중국식 군만두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군만두인데 거기 겉이 바삭바삭하잖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간 촉촉해 보여, 뒤에가. 군만두인데 딱 정확하게 맞춰서. 촉촉해. 맞아요. 겉빠서 촉. 맞아요. 겉빠서 촉. 군만두가 촉촉해? 군만두가 촉촉해? 약간 프라이팬에 기름을 솔로. 이렇게 살짝 얇게 발라줍니다. 민영만 튀긴 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두를 올리고 그거를 자박하게 넣어서 뚜껑을 모여주는 거야. 두 가지 식감이 딱.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거 먹으면 돼요? 바로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돼요? 바로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 맛을 보여주세요. 진짜 맛있으면 보이시죠? 너무, 너무 맛있어 봐. 너무 맛있으면 보여줘요. 이 맛을 보여주세요. 혜련 누나가 자꾸 이 맛을 보여줘요. 이 맛을. 맛있어요 이러는데. 새로운 먹방입니다. 새로운 먹방. 신개념 먹방. 신개념. 군만두가 살짝 이게 잘나면 돼지고기 냄새가 날 수 있잖아. 아,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아, 이 군만두가 왜. 야, 저 군만두. 120만 개가 팔렸는지 알 것 같아. 아, 진짜. 지금, 지금 먹기에는. 지금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 야, 뭐 먹을 수 있겠지? 우리 지금? 우리 숟가락 먹었어. 먹고 입으로 부여가는데 빨리. 숟가락 어디 가? 숟가락 어디 가? 우리 아산빔발 숟가락. 숟가락. 진짜. 쩔어요? 군만두는. 네. 쩔어요. 아, 쩔어요. 아, 쩔어요. 아, 쩔어요. 쩔이에요. 가봐. 쩔짱.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그러면 쩔다 이랬대. 쩔다, 딱. 쩔다, 딱. 쩔다. 쩔어.